해외에 집중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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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요. 이 빨간색이 피고 이 노란색이 땀입니다. 나는 흑공수 방귀 출신인데 공수물을 하려니까 어색하긴 합니다. 농수여서 앉아 있었어요. 여기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틈이 있으면 거기다가 볼도 줄고 사탕을 줄. 난 DP 팬이야. 이거 연기려면 아쉬워. 진짜 작품. 전 영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연기하시고 이런 것만 그런 한계란 앞세우면 그냥 서 안 쓰는 줄 알고 여러분이 행복이 확신이 좋은 한 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좋은 한 시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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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님 가겠습니다. 아악! 아악! 이 미끄러워서 잡아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유. 진짜 못하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저기 편한다고. 저기 편한다고. 저기 편한다고. 남편이 형님 덕분에 못 잡아라 할게. 나쁜 놈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 석진 두 번. 석진 두 번. 이 날 낮아버지 별다 이거. 그럼 배은망덕한 놈하고 무슨 협상을. 간다. 아직도 안 돼 suchen. 한 번 더 나름. 어때? 나야 또. 아 그래 나? 그래서 네가 겨드랑이로 살짝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정규 형은 여기요. 나 전화 써야 돼.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된다. 친구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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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치지 않아? 짜치면. 짜쳤다가. 공감했었다가. 여기다. 왔다 갔다. 아 멋진 팀이야. 멋진 팀. 좋아. 다시 한 번. 다시 해서 볼게요. 축소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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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티키하지. 하하하하 가장 채럽 소수가 많았잖아요 저녁 축하합니다 같이 발표 하하하하 오 오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 만들어서 네 지금 할 말인데 시각으로 수영 사정판 지금 해제 이제부터 당신 아무것도 아니야 하하하하 아무것도 안이다 고수한 목사입니다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남북 초계장으로 부활해서 긴급사업이 터졌습니다 독삿시의 왕을 네라놓을 것과 국리를守는 것과 국가의 애응을 가게라 9시간의 공공이 막을 아내로 하하하하 서울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 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실패하며 아니여 성공하며 경쟁하입니까